별명이 팬분들이 지어주신 건 다람쥐고 저희가 저번에 뮤비 촬영장 가서 새로운 별명을 얻었죠 설치류즈의 리더다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컴모 받았어요 대신 어떤 설치류즈만 말하지 말고 뉴트리아 이런 것만 말하지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얘가 그랬어요 저희 설치류즈가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성준이 저 경지영 나는 왜 있어 설치류즈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아홉사 엔진입니다 에에에에에 다시 아니 설치류즈 빨리 알겠습니다 제가 설치류즈의 리더로 바뀌었거든요 여기 뉴트리아랑 저기 미국 들지를 옆에 띄고 있는 설치류 리더 은시라고 합니다 본인은 뭐죠? 저는 다람쥐인데요 어 다람쥐 뉴트리아씨 소개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뉴트리아가 아닌 아기곰돌이 성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